2차 힐링 4차 힐링 4차 힐링 3차 힐링 4차 힐링 1차 힐링 3차 힐링 2차 힐링 3차 힐링 2차 힐링 3차 힐링 1차 힐링 다시 타야 되나? 형 이리로 가야 돼요 어?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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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자 맞아 맞아 내 말 확실해 확실해 나도 믿고 와요 형 여기 정류장 맞아? 여기 맞다니까 사람들이 왜 여기 앉아있겠어요? 1번 버스를 기다리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 답답하네 그럼 물어보고 앉아있어 여기가 1번 봐봐 1번만 여기 온다니까 그래 사람들이 왜 여기 기다리고 있겠어 1번 버스 일단 시간 좀 있으니까 전화 나눠 좀 알아봐 아마 빨간색을 물로 돌아가는 거 같지 않냐? 이걸 먼저 풀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열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거장난 거 아니에요? 말 어게인 아 이거 이거 빠르게 못 건데 사람들 따라 빠빡오오 하던데 이거 풍선 빠르게 해 들고 Special cog 어떻게 하는 건데? 아, 왜 얼마가 나와? 아! 아, 칠 나왔는데? 우와!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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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종국아, 이거 팔래? 아, 잠시만요. 아! 아,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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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들어갔다 계속 나와. 아이, 너무하잖아, 탱탱볼아. 탱탱볼? 탱탱볼아. 출시, 출시가 됐다. 2개 보았어? 아! 탱볼이 나왔다! 엠디 사진 액자네요. 3개 짜요! 하아아아! 사진 액자랑 포토카드 이거 두개밖에 안나왔어. 지금 이때까지. 계속 우리, 저... 아! 왜? 왜왜왜왜? 왜왜왜왜. 왜왜왜왜. 왜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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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왜왜왜왜. 왜왜왜왜왜. 왜왜왜왜. 왜왜왜왜왜왜왜. The respect is nowhere to be found 반려라 방팜이 첫 방송을 한 날짜는 언제일까요? 어, 뭐야? 연도까지 말해야 돼요? 방팜 날짜 말해야 돼요 2015년 4월 13일 아, 왜 나 안 빌냐? 2015년 6월 17일 아, 왜 나 안 빌냐? 2015년 6월 13일 2015년 6월 13일 아니야? 6월은 아닙니다 아, 그래? 울렀던 분들은 기행을 박탈기 아, 진짜? 아니, 그걸 왜 잊지 마세요 이런 건 안 되지, 이런 건 난 못하지 정국이야, 그러니까 정국이 계속 바란색으로 계속 정국이라 했잖아요 뭔 소리야? 야, 이거 품어줘야 돼 야, 이게 결정의 힌트네 아니, 이걸 보고 이걸 보고 이걸 보고 정국이라고? 나 아니잖아 아니지, 이게 지민이, 시가형, 정국이지 이거 나 아니라니까 너, 너야, 너 나는 아무 말도 못 했어 여기서라도 말 좀 하자 나 아니야 아니, 봐봐, 이거 누구야 이거 진영이잖아, 진영 너잖아, 누가 봐도 나 아니라니까 파라노, 예산아 파라노 마지막 결정적인 힌트 드릴게요 아, 택배가 힌트였어요? 와, 이거 경찰서에 있었죠? 너 뭐 했어, 네 집에서? 와, 나 아니, 나 이거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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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마네킹에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고 딱 이렇게 딱 봤어요 근데 여기 건가 보다 그 다시 이거 너, 일단 발전감이 있어야 재밌지, 야, 이거 이건 진짜 야, 해 봐, 해 줄게 이렇게, 이렇게, 알지, 찍게, 알지, 찍게 던져놓고 던져놓고 그래 오, 좋았다 오, 너 오, 좋았다 오, 좋았다 오, 좋았다 exile 누가 봐도 pessoal, 보러 가야 월촉인 줄 알겠어 야, 올릴볼 All the time 지금 잡았다 1점이에요, 사진 한 장당 와, 진짜 대박이야 어쩌피 틀렸어 어쩌피 없었는 사진이야 어쩌 뵈 한 장밖에 없다고 더 있어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아 잠깐만 이 옷 색깔이 나밖에 없어 야 야 야 야 야 진영이야 자 정국이 형 야 진영이야 야 이거 뭐가 다 숨어있는데 이게 현실이 부족해 5, 6, 7, 8, 9, 10 진영이야 야 누구야 들고 와 야 잠깐만 태형아 진영 진영 일단 저는 일단 뭐 박대정씨가 박대정씨가 의심스럽다 이 사람 의심이 갑니다 그걸 왜 이렇게 돌려 말해요 당신이 저를 의심하잖아요 이게 뭔 논리에요? 니가 저를 의심하니까 니가 범인이다 이 논리인가요? 아까 얘기했는데 깬 사람은 전게임씨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범인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쵸 근데 그냥 이용당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무고한 심이 죽었더니 그게 아니었던거지 아 그럼 김매표와 아 모르겠어 전게임? 저는 돈이 필요 없는데요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왜 필요하죠 필요하잖아요 전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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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김부자에게 그 땅을 살게 하지 않기 위한 그거 아니 근데 잠깐 비석을 깨려면 일단 돈이 필요한 사람을 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집을 팔아 그거 게임장은 팔았겠죠 아니야 너 나한테 돈 팔라고 해가지고 너 더 내가 더 큰 돈 만들어 오면 내가 너가 죽으라고 그러니까 나는 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게임만 쓰면 돼요 그래 이 둘이 맞다니까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나 너 그래 얘랑 얘네 그래 얘랑 얘네 조정관리 끝까지 하네 조정관리 끝까지 하네 이 사람이네 알아서 야 이거 찐이다 이거 찐이야 야 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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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답답해 진짜로 나 아까 바람봐 이누리 몰렸어 몰렸어 와 진짜 나 안 돼 야 이렇게 스나 어깨 실을 게임 가고요 딸이 가고요 딸이 겁나 오그라 나는 전 게임 김혜표 전 게임 김혜표 전 게임 김혜표 아니 이 둘이라니까 둘이 짜고 치고 눈빛으로 와야 하는 거 같아 나도 전 게임 김혜표 아니라니까 봐봐 저도 한 표 할게요 저는 전 게임하고 와 답답해 미치겠네 진짜 야 너 해봐 봐 야 이제 모르겠다 진짜 팀장님 팀장님 전 전 게임하고 김혜표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운다 진짜 이 놈의 일대 인도 인사 예전 내가 이 둘이라 했잖아 나 오늘 왜왜왜 나 진짜 아니라고 나 진짜로 아 전 노래 한번 봐봐 아 저는 91893입니다 91894 과연 뭘까 91893 나오세요 나 아무튼 여기 이거 이래서 아이 뭐 쓰지도 못하면서 아 893이요 893 취소 다음 이건 뭔데 이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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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지금 머리 괜찮아 아니 뭔데 둘러면 안되지 아 답답하네 아 답답하네 진짜 시민씨 아 아 이건 너무 하잖아 어떤 팀부터 저희 꼴등이가 제일 먼저 할게요 지금 점수가 제일 낮은 팀부터 하죠 아 제일 높은 팀부터 해야 되나 아냐 낮은 팀부터 해야지 제형 몰락이야 정의 용사요 나도 한 번씩 들어본 멜로디긴 해 제목을 다 모르겠어 진짜 너무한다 야 우리도 야 우리도 몰라 그때 말이라도 하지 나는 아빠한테 했었다 아빠한테도 자 앉아주세요 자 우리 결과를 한 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결과 동작이 잘 보여서 홉팀 승리해 아니지 이거 너무하네 잘한다 우리 아 아 아 아 너도 가라 아 뭐 물렸네 야 언니 맛있는데 서울 Electric 테크 같은 땀들 딱 quatre枝will свое 이거 immedi ser 뭐야 이거 실은 잘 아는거 딴 건데 하고 딴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거둬야지 보 Kevin 모드로 뿌렸으면 거둬야죠 아 짐 짐의 교관 창피하다 창피하다 진짜 창피하니까 우리 먼저 갈까 This is so humiliating! 캐리의 배터리는 거 어때요? 아, 진짜 어이가 없다. 시, 미디엄 레어 같네요, 뭐야? 레어에요 그냥? 안 쓸래? 진짜 안 물었다. 진짜 안 쓸네. 아, 목을 풀어야지, 목을. 지방 엄청 넣는데, 기름? 아, 건담이 됐다. 아니, 이거. 자식 얘기하다. 진짜 안 입었는데? 내가 형이 필요해 보기 제일. 이거 뭐야, 이거 다 지방 덕분에 대한 거. 학교에 들어가지도 않아. 학교는 어떡해요. 와, 반대편을 할 때 놔야지. 청소하는 거 아니야? 청소하는 거야, 청소. 응? 청소하는 거야, 청소. 응? 야, 청소하는 거라고? 봐봐. 이것만 읽으면 되니까. 고전한 거 아니야? 아, 이거 이거 빠르게 묶었네, 사람들? 아, 칠 나는데? 와. 아,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 들어갔다 계속 나와. 아이, 너무 하잖아, 탱탱보라. 포토카드 이거 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이때까지. 계속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나 못하지. 뭔 소리여. 나 아니잖아. 나 아니야. 봐봐, 이거 누구야. 진영이잖아, 진영. 아, 아니라니까. 아, 택배가 힌트였어요? 와, 이거 경찰서에 있었죠? 와, 나. 아니, 나 이거여. 아, 잡았네. 어차피, 어차피 틀렸고. 어차피 틀렸어. 어차피 없었던 사진이야. 어차피 틀렸고. 한 장밖에 없다고. 야, 이 씨. 야, 이 씨. 야, 이건 진영이야. 야, 이거 다 숨어있는데. 진영, 진영. 당신이 저를 의심하잖아요. 저는 돈이 필요 없는데요? 아니, 돈이 필요하면 집을 팔아. 그거 게임 좀 팔아. 나는 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게임만 쓰면 돼요. 그래, 이 둘이 맞다니까. 이 사람이네. 무서워. 이 둘이. 이 둘이. 나 아니야. 겁나 오그라. 아니야. 아니라니까, 봐봐. 이 둘이라니까? 그니까. 그래서 이 둘이. 와, 답답한 미치건데. 이거 진짜, 이거. 운다, 진짜. 나 진짜 아니라고. 나 아무튼 여기 울고 이러지. 아이, 뭐 쓰지도 못하면서. 893이요. 893 취소. 아, 뭔데? 아니, 둘은 안 되지. 답답하네. 아, 이건 너무하잖아. 아니야, 나 중체부터 해야지.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진짜 너무하다. 말이라도 하지. 나는 아빠한테 했었다. 아빠한테. 아니지. 이거 너무하네. 아, 그럼 가라. 너도 가라. 아, 뭐 물렸네. 나이 차스랑 이 Sundays 배кам acceleration. Boh편 carne geen kykisniya. Terrike detailed comme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